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제도권 정치를 꺼내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전혀 이렇게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실도 그냥 사실이 아니고 과학적 사실을, 과학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규명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종류의 판단이나 선택이나 해결책이라는 것은 다 뭐죠? 그 사실도의 거짓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이 비교적 글을 좀 잘 쓰시지 않습니까? 짧지만 절제된. 정치인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시사 논평을 예리하게 하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호불호는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하는 이야기에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도 강력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는 거꾸로운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분이죠. 이제 올린 걸 보시게 되면 이게 좀 성품도 그렇듯이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지만 화끈하지 않습니까 좀 말이 직설적이고 나를 내치면 당근 수호와 대권 후보가 된다고 착각한 황교안 대표는 지난 총선 때 나를 수도권에 출마를 하고 언론에 흘리기만 하고 질질 끌다가 끝내 나를 내치고 막천으로 총선을 마치고 전개의 사실에 대한 대출됐다.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홍준표 후보와 함께 한 거는 참 좀 심했죠. 그건 황교안 씨가 했다기보다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부산시장으로 있는 그런 누굽니까 그 박 누군가 그 양반이 많이 이렇게 힘을 썼겠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막천으로 총선을 마치고 이거는 다르잖아요. 선거 부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아주 좀 절제되고 단한 그런 문장 속에서도 선관위와 관련된 부분은 일체 솔직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2020년 4.15 총선 막가는 공천으로 총선을 마치고 망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상막사 결과가 나왔을 건데 며칠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으면 서울특별시에서 13석 정도를 차지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힘이 8석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7석을 경합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가지고 성부를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전투표율 7.5% 정도의 사전투표율 부풀리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2024년도 4월 총선에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8석이 3석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막천이 아니고 막가는 공천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때문에 망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저는 정치적인 욕심이나 이런 게 부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의 전국평균 25%. 25%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는 12.5%를 훔친 거죠. 이런 세 가지 기준입니다.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는 평균 25%를 조작했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는 12.5%를 훔치고 12.5%를 더해줬기 때문에 25%의 격차를 만들어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는 12.5%를 조작을 한 거죠. 조작값은 12.5%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전투표율로 환산하게 되면 5%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본인한테 너무나 섭섭한 제가 볼 때도 너무 섭섭한 일을 했죠. 마지막까지 그냥 뺑뺑이를 돌리다가 결국 수선구에 무소속으로 나왔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런데 막천으로 총선을 망치고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당한 거죠.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되니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나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고 상인고문을 해촉하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와 사면하겠다는 제스처 제안 등 내가 그걸 받아주겠나.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된 게 아니고 선관위의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영남 안방 방구특 사선 후 총선 지휘할 역량이 되겠나. 대표한다는 이야기죠. 허헌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무선수를 쓰더라도 지금처럼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 하에 제도 하에서는 앞으로 영원히 국민의 힘이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를 끌어안치고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내놓고 김기현을 민 거 아닙니까. 김기현을 미는 데서 그렇게 또 잘했습니까. 김기현을 누가 여러분 당선시켰습니까. 누가 여러분 김기현을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습니까. 권력의 힘으로 당선됐습니까.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선관위의 이름들을 위탁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선관이 왜 이름리 위탁했겠습니까.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됐습니까. 아니 선관위 힘으로 당대표가 된 겁니까. 국책위연대의 이광현. 국민의힘 전당대의 선관위 위탁 결사 반대함의 단식 투쟁. 이광현 72세 국민의힘 책임당원 연대 강원도 본부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38전당대 당대표 선거 위탁을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합회 1인 단식 투쟁을 벌였다. 구체적으로 이광현 본부장은 선관위 위탁 반대 외에도 모바일 ars 투표 시 기기 인정 필수 선거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보장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에 김기현이가 몇 표 받았는지 ars에 몇 표 받았는지도 발표 안 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진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 양반이 선관위 도움을 확실히 받았 구나 이준석이가 확실히 도움받고 낙용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미 선거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를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냥 다 깔아뭉개더라도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냥 우리끼리 해 먹는데 그냥 한 놈은 큰 도독질을 하고 다른 놈은 작은 도독질을 한 걸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국민들이 뒤집 뒤엎지 않으면 이 체제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500년 갔으니까 부정선거로 그냥 500년 정도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을지 내가 여러분 눈에 딱 결리던 것은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되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 힘으로 당대표가 되는 거니까.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표를 만드는데 어떻게 공천이 뭐가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500년 갔으니까 부정선거에 간 500년 가보자 이야기죠. 가보면 나라의 뭡니까. 숟가락이 남을지 젓가락이 남을지 한번 보자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민족이냐 이야기죠. 망해봐야 그때 망하는 줄 아는 거지. 정신들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선거 부정이 일어나가 여러분 그렇게 난리법석을 뜨는데 자당 여러분 후보들이 130명 이상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여러분 피고가 돼 있는데 그 피고 한테 여러분 당대표 경선을 맡겨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이걸 누가 맡겼습니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겼지 않습니까. 다 허구대가 멀쩡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승반위 척에. 조작을 이렇게 심하게 해도 쿠킴이 왜 이러면서 입을 못 열겠습니까. 적어도 찔리는 게 있습니까. 돌아가신 피터 드러크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참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하실 건데 드라카 교수가 썼던 피터 드러크의 자서전 중에서 또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드라카 교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자기가 가졌던 원칙 가운데 아주 뚜렷한 것이 악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악과 타협하는 순간 손을 잡는 순간 바로 악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략하고 만다.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악과 손을 잡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사례를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참 여러분들 잘 나갔던 포춘 유럽 지국장이 자기 조국 여러분들 독일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독일의 여러분들 자원에서 갔지만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다음 본인하고 플랑크 플루트의 여러분들 큰 신문사에서 함께했던 이런 친구가 나중에 게슈타프의 여러분들 SNSS 여러분들 친위대위에 2인장과 3인장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은 나중에 폭탄을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독일을 떠나기 마지막 날 자기 집을 방문한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악과 타협하지 말고 아직 젊고 그러니까 학위도 있고 하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 새 생활을 찾아라. 그렇지만 그 친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제가 기억이 났는데 내가 잡은 이 마지막 건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니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갈리지 않습니까. 악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악과 타협을 했다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대표만 그렇게 했습니까. 당내 이름 대선 후보 경선은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지금 마찬가지인 꼴인 겁니다. 내가 이 방송을 지금 하는 이유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김기현이 권력의 힘으로 당선된 건 아니고 김기현이 당대표 경선을 주관한 책에 이런 도움을 받았을 거다. 이준석이는 확실히 도움받았고 외행한 건 모바일 투표 조작을 해가 당선된 것이 숫자로 나오니까 이런 짓들을 국민이 힘이 해왔으니까 꼼짝 달상을 못하는 겁니다. 책이 잡혀가지고. 다 악과 타협한 자들입니다. 악의 도구와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몇 사람들이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공박사님 수위를 좀 낮추시고 하지만 난 천만입니다. 나는 본질을 딱 보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악과 타협을 해버렸기 때문에 악의 도구나 수단이 돼버린 거다. 그래서 더블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당 모의 규도시 한 60석 70석 정도 뿌려주면 그거 구구구구구구 하고 먹으면서 그렇게 살 거다. 국민들이 주고 나든 관계없이. 당 모기 이름들 주면 그거 그냥 서로 먹겠다고 달라드는 닭들하고 마찬가지로 한 6, 70석 그냥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더블당에 한 220석 차지하고 남 보기가 조금 미안하게 되면 위성정당 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한 210석 정도 하면 개헌이고 뭐고 다 통과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학자로서 드러크 교수는 사셨기 때문에 비교적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적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평범하고 악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큰 악이든 작은 악이든 간에 손을 잡는 순간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못하시고 이 문제를 못 건드리냐 왜 김기현이가 말을 못하고 이 문제를 못 건드리냐 여기 다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여러분 침묵은 없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야단 났으면 이분만 단식한 것이 아니라 이 나오네요. 모바일 투표 ARS 투표 전산 조작으로 100% 부정 선거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 이광연이라는 분이 72세니까 연세도 좀 있는데 중앙선거관리는 위탁결사반대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모바일 투표 ARS 투표 전산 조작으로 100% 부정 선거한다. 이게 당대표 경선입니다. 2022년도죠. 2023년도입니까. 2023년도 3년도 3월 8일 당대표 경선에 여러분들 반발하는 모바일 투표를 어마어마히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할 때. 그래서 나경원 후보하고 뭐죠. 사전투표 조작하는 것처럼 모바일 투표를 크게 조작을 해가 ARS 투표는 조작하기 좀 힘드니까.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어떻게 이런데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책임자분들 만들어서 새가빠지 이래서 바치게 되면 다 부정 선거 해가지고. ARS 부정 선거하고 바깥에 부정 선거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봅니다. 제도적으로. 저보고 자꾸 고발하라고 하는데 고발해봐야 뭡니까. 고발이 됩니까 그게. 이게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이미 넘어간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여태 참고 있다가 어제 오늘 다 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김도 안 되는 것들이 깐죽거리며 약 올리는 자들은 내년에 국민들이 다 심판해서 대개 퇴출시켜줄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있으려고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성격이 좀 괄괄하시네요. 대통령이 나는 사면 운운함에 주접드는 바람에 성질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또 밉지는 않는 말씀이네요. 내년에 국민들이 다 심판해서 퇴출시켜줄 테니까 이거는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 4월에 선거 사기 셀들이 다 심판해서 퇴출시켜줄 겁니다. 국민들이 퇴출시킨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러면서 이 좋은 문장에 오게 튄 겁니다.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죠. 홍준표 시장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선관위가 다 심판해서 퇴출해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년에 국민들이 다 심판해서 퇴출시켜줄 테니까 내년에 여러분들 선관위가 다 심판해서 퇴출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태경의 공을 인정해서 다음에 이런 서울에 어디 나오면 선관위가 좀 당선시켜줘라. 이준석이 하고 두 사람은 꼭 당선시켜줘야 되지. 그래야 보헌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갖자 당대표도 갖자 국회의원도 갖자 시장군수구청장도 다 갖자 이런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애들한테 뭐라고 이름 가르칠 겁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한테 사기 잘 쳐라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다들 참 사는 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국민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너무 반복하는 듯 해도 그런데 이 뭐 이런 국민들이 다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오늘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 투표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주얼 투표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입니까. 선거를 치른 투표자가 어떻게 이런 상태로 보존될 수 있습니까. 재금표장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지역선관위 여러분들 작품인 거죠. 이 나라 망해도 제가 볼 때는 싸다고 봅니다. 선거를 이재경으로 치르는 겁니다. 파주얼 재금표장에서 이게 여러분들 한 2년 동안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입니까. 이걸 보고도 뭐죠. 대법관들이란 인간들이 다 선거 문제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쑤셔 넣은 겁니다.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2년 동안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권호영 변호사님은 재금표 현장에 가장 많이 다니신 연장자시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 겁니까. 파주얼이네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투표와 개표를 거친 상태면 이런 투표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법원의 이름들 뭡니까 다 가짜 투표지로 이렇게 맞춰 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다. 그건 뭐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이건 신권다발 투표지라는 표현으로 너무나 부족할 정도로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건 또 뭐죠. 이건 또 어디 겁니까. 변지에. 이것도 파주얼이네. 이 투표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으로 투표와 개표를 거친 투표지 아니라 그러니까 투표장에도 없었던 투표지들이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투표지들. 이걸 보고 대법관들이 다 문제없다고 이런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냥 다 쑤셔넣은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이 보시기 날 선 거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에서는 사전 투표지고 사전 투표지는 앱손 프린트로 출력돼 교부돼야 되고 이걸 뭐 인쇄서를 다 만들어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께서 너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주력부대는 전산 조작을 통해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후보별 득표수 다로 방송국에서 시간별로 나가는 출력 방송용 여러분들 다 다로 여러분들 개표 현장 개표 상황표에 찍게 되는 것 다로 그래서 지금 법원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라 하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가 다르니까 이미 발표해버린 그에 맞추어서 이제 이렇게 제조를 해서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크대한 선거 범죄 집단인 겁니다. 전산 조작도 하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도 투입하고 법원 제출용 투표함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투표자들이든지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자신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인쇄서에서 다발을 만들어 집어넣어 제출하고 그게 큰 범죄 집단인 겁니다. 선관위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기본적으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을 범죄 집단의 수계나 괴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 이게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이걸 다 은폐하는 것이 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인 거죠. 이런 인간들을 위해가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니까 참 사람들도 불쌍한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